딸보다 아들을 선호하는 경향, 한때 우리나라도 심했죠. 이는 출생성비 불균형으로 이어지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남녀 성비 불균형이 심한 나라가 여전히 많습니다. 영국 연구진들이 지난 반세기 데이터를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해봤는데요. 불과 10년도 안 돼서 여아 수백만 명의 낙태가 우려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부모는 오랜만에 만난 손녀딸을 반기기보다 오지 않은 손자를 먼저 찾습니다. 영화 속 장면처럼 유규문화에 뿌리를 둔 우리나라는 한때 여아보다 남아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1970년대 아들을 낳기 위해 출산을 지속하는 일이 많아지자 정부는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라는 표어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여아 100명당 남아 수를 의미하는 출생성비는 1990년 116명을 기록했습니다. 여아 1명당 남아가 1.15명이 넘어갔다는 말은 그만큼 거꾸로 하면 여아가 태어나지 못했다는 거죠. 인간적인 개입이 없다면 거의 자연적으로는 1대1의 비율이 일반적인데 의학 기술이 일부 안 좋은 영향을 끼친 예도 있습니다. 태아 초음파 장비는 처음에는 태아의 각종 선천성 질병을 찾아내는 기술이었지만 성별감별에 악용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8년 헌법재판소가 태아의 성감별 고지를 금지한 의료법 조항에 대해 위헌을 의미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최근 영국의학저널은 일부 국가의 남아선호 경향이 여전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204개국의 30억 명이 넘는 출생아 데이터를 분석해 만든 미래 시나리오입니다. 연구진이 꼽은 남아선호 경향이 강한 나라는 중국과 인도, 베트남, 대만, 알바니아 등 12개국입니다. 이 명단에는 우리나라도 포함됐습니다. 연구진이 남녀 성비 불균형이 커진 국가들을 조사한 결과 앞으로 2030년까지 출생여아 470만 명이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인구의 절반이나 되는 숫자입니다. 나이지리아나 파키스탄, 이집트 등 데이터는 없지만 남아선호가 강한 국가까지 포함하면 앞으로 80년 동안 낙태될 것으로 예상되는 여아는 2,200만 명에 이른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남아선호 사상이 있는 나라들을 보면 남아의 비율이 올라가요. 아제르바이젠 같은 데도 그렇고 주로 남성 중심의 사회나 주로 사회 경제적으로 농경 사회나 남성의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 사회나 이렇게 남성이 부모를 모시는 사회나 이런 사회에서 남은마의 비율이 올라가는 것들 영국의학저널 연구진은 태아 성간별 같은 해로운 관행을 지적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남아선호가 강한 국가의 출생성비를 모니터링하고 사회적인 성차별 요인을 제거하는 법적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유엔이 채택한 밀레니엄 개발 목표에는 아동결혼과 여성알리에 더불어 태아 성간별이 해로운 관행으로 규정됐습니다. CPBC 전은지입니다.